여기는 관악산 암장, 바오의 사랑입니다. 손가락을 모아, 홀더 잡을때 손가락을 모아, 싹 뛰지 말고, 서둘지 말고 천천히. 그 홀더 잡는 요령을 터득하셔야 되고, 무릎은 쭉쭉 펴시고, 무릎을 터득하셔야 됩니다. 뭐라고 외쳐야 돼요? 완료! 완료! 오케이! 굿! 다음 준비 완료! 화강! 화강! 발 건너고 직선으로 가야지 직선으로 글루가 맞고 글루가 똑같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아직도 보폭이 크다 보폭이 큰 건 상관은 없는데 새강생선 새강생선 미래가 밝고만 그래요 두 분 다 보니까 새강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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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성 이게 청gal 0. mama 새강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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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을 모으세요. 고춧가루 완료 응? 안뇽 고춧가루 설탕 육수 다 준비하면 하강 준비 완료 그런데 간장 육수 양념 양념 장갑 장갑 띄고 양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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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하면 떨어뜨릴려야죠 그렇죠 가끔 떨어뜨리는거예요 가끔 많이 떨어져요 만약 인수봉같은거 떨어지면 밑에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일나지 그 놈으로 마주면 난리나지 그러니까 헬멧을 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... 돌려 윗근이 위로 올라가게 아짝 땡기고 아짝 땡겨서 딱 두 줄을 잡고 있어요 한 줄을 잡고 뒤로 손은 조금 더 뒤로 오케이 뒤로 고정되거든 오케이 하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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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스묵하게 빼줘 스무스묵하게 풀어줘요 다깡다깡하지 말고 손이 왜 들랑날랑해 손이 들랑달랑하지 말고 손을 살짝 쥐고 있으면 저로로로 빠져요 내가 뒤로 이렇게 잡고 밀어 뒤에 엉덩이에게 쉬면 안줘서 그렇지 뭐 그리고 웬만하면 일자로 가시려고 그래 일자로 가봐 네 아까같이 들랑달랑하지 마시고 그렇지 일자로 발바닥 발바닥도 일자로 그렇지 옆으로 피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손은 맘대로 해 까먹어levöd 가정 또은 그 난이도가 적으니깐 괜찮은건데 한 번 떨어져 보니? 예? 한 번 떨어져 보니 그냥 가 여긴 너무.. 괜찮아요? 거기는 뭐.. 뭐 어때서? 거기는 뭐 안 돼? 거기는 안 떨어져? 떨어지는 것도 한 번 떨어져 봐야 돼 미끄러져 보는 것도 그래야지 나중에 그거 손 놓고 거기 잡지 말고 그거 손 가시 뱉힌다 아니.. 등감기 해체 아.. 등감기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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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JK 통감기 해체 다행힐 버리기가 쉬워요 지금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뒤로 좀 버텨봐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잘못하면 쭈떡 미끄러지니까 오른손 뒤로 아니 뒤쪽으로 조금 버텨 그렇지 않으면 두 손으로 다 하강 준비 완료 하강 살짝 잡고 있어요 살짝 잡고 있어요 안 빠져나가니까 그러고서 서것을 뒤로 밀어 풀리는 데 쭉쭉 밀고 나가면 돼요 하강 나무 조심해요 이쪽으로 와 아 그렇지 무릎을 좀 꾸부려봐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